고기 굽냐구 지금 그 숲속은 전쟁터가 되어 있어요 내일 잔치 준비 숲을 붙이는 방법 숲을 붙이는 방법 오! 맞아 이거야 아 맞아 이거야 참숯에 불을 붙일 때 이거 빨리 붙이는 깡통도 있는데 이거 이름이 뭐더라 있어 불이 쫙 올라가는 거야 깡통아니 천연계곡 금창리계곡입니다 여기가 와서 물도 많고 제1급수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여기서 저걸 들어줘야 돼요 저개곡? 호포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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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포수 호포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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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포수 호포수 가정 호포수 맑은 물속이 들어 볼게요. 여기는 금창리 대고 마지막 길이에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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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오, 눈도 밝아져요. 미끼도. 오, 주위의 빨간 열매는 산딸기. 땡겨 보겠습니다. 산 딸기, 갬 딸기. 딸기 며칠 찾았어요. 도망간다. 오늘 사은다면, 거리 아저씨. 잠시 본 적도의 크기. 긴 물엷가l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일하냐고 땀이 쫄쫄 나는 미영이. 미영이 친구. 나는 누구예요? 해봐. 너 너무 이쁘다. 지금 머리를 숱어가지고. 제 이름이 갑자기 여기서. 충성이에요. 맞어. 충성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. 나 향성이라고. 충성. 하이. 고기 굽는 동생은? 영화배우? 레옹. 레옹입니다. 레옹. 레옹 같은 사냥.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. 레옹. 하이. 하하하. 수고가 많으십니다. 한입이 되겠습니다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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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